이번 시간에는 파일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이 있을 때 그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. 크게 파일은 두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. 첫 번째는 데이터를 보관하기 위한 용도. 또 하나는 해야 될 일에 대한 어떤 명령을 보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실행 파일.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서 파일의 용도가 뭐가 될 건 간에 파일의 위치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또 뒤에서 이제 실행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. 우선 여러분이 파일을 찾는 방법에서 제일 간편하게 또 빨리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로케이트라고 하는 명령입니다. 자 로케이트라고 하는 명령 뒤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파일의 이름을 적어줘요. 예를 들면 저는 이 컴퓨터에 있는 확장자가 로그인 모든 파일을 찾고 싶다. 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컴퓨터에 존재하는 로그라고 하는 확장자로 끝나는 파일들을 이렇게 찾아줍니다. 자 이 명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? main locate라고 들어가 보면 여기 설명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요. 이 locate라는 명령의 중요한 특징은 여러분이 검색을 할 때 다시 말해서 locate.log 이런 식으로 검색 작업을 수행할 때 이 locate라는 명령은 디렉토리를 뒤지지 않습니다. 그럼 뭘 뒤지냐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요. 데이터베이스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정보는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면 이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는 것이죠. 즉 디렉토리를 막 뒤져가면서 파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를 뒤져서 파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locate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mlocate고 부릅니다. 그리고 이 mlocate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그 파일의 목록은 up-sudo update-db라는 명령을 실행을 하면 이 명령에 의해서 mlocate라는 데이터베이스에 현재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들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 작업은 많은 리눅스 시스템에서 하루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 작업을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. 그러면 미리 파일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정리정돈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locate를 통해서 파일을 검색하면 미리 정돈되어 있는 거에서 파일을 찾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파일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죠. 자 locate라는 명령은 그런 것이고요. 자 그 다음에는 이제 find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데요. 이 find라는 명령은 locate와는 다르게 이 디렉토리를 뒤집니다. 실제로. 그래서 locate보다는 성능상으로는 좀 성능이 덜 좋을 수 있는데 이 find의 경우에는 지금 직접 파일을 뒤지는 거기 때문에 예 현재 상태를 가져올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복잡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사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일을 찾는 데 있어서의 제가 아는 범위에서의 마스터링 툴은 find입니다. 자 그래서 저는 find usage, usage는 용법이란 뜻인데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에 뭐 35가지의 그 find 사용법의 예제가 나오는 링크가 있더라고요. 이걸 보고서 몇 가지 예제를 한번 살펴보시죠. 자 우선 find files using name in current directory라고 되어 있는데 즉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현재 디렉토리를 포함한 현재 디렉토리 아래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에 대해서 어... 이... 뭐예요? 이게 tag-mint? tag-mint.text라는 파일을 뒤지는 명령입니다. 자 한번 코드를 보시죠. 아... 설명서를 보시죠. mem find를 하게 되면 find 명령은 앞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옵션을 둘 수가 있고요. 그리고 옵션이 끝난 다음에는 starting point라고 하는 것과 expression이 이렇게 있습니다.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매뉴얼이긴 한데 자 다시 보시면 여기에서 이 find 명령 이거 한번 보면은 find 그 다음에 앞에 옵션들이 쭉 나오고 옵션이 끝난 다음에 아... 이걸로 보면 되겠네요. help 자 이렇게 되는데 help 명령을 이렇게 써버리면 결과가 너무 길죠. 그러면 그 중에서 저는 앞쪽에 있는 것만 가져오고 싶다. 그러면 pipe로 연결해서 head라고 하면 어... find가 return하는 표준 출력을 head가 입력으로 받아서 앞쪽에 있는 것만 이렇게 출력해 주죠. 자 그럼 여기에 보시면 find의 용법이 있는데 find라고 하고 앞에 옵션은 생략하고 path 즉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일을 어떤 디렉토리에서부터 찾을 것이냐 이렇게 하면 root 디렉토리에서부터 찾겠다라는 뜻이 됩니다. 그리고 점을 찍으면 현재 디렉토리부터 하위 디렉토리로 찾겠다는 뜻이에요. 자 저는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expression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은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파일을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에 대해서 적는 거예요. 자 이 예제에서 나와있는 이 dash name이라고 하는 것은 파일의 이름으로 찾겠다. 라는 뜻입니다. 자 제가 name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.log라고 이렇게 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를 뒤져서 log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는 겁니다. 자 그런데 permission denied라고 나오는 것은 현재 제가 저의 권한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디렉토리를 뒤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. 자 그런 경우에는 수두 이 명령의 앞에다가 수두라고 쓰시면 됩니다. 그러면 이렇게 쭉 에러 없이 찾아주죠.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의 홈 디렉토리 밑에서 찾고 싶다. 그러면 사실 홈 디렉토리 밑은 자기 거니까 수두 같은 거 필요 없거든요. 여기에다가 이 slash 대신에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면 자신의 홈 디렉토리라는 뜻이죠. 자신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확장자가 로그인 파일을 찾게 되는 겁니다.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되고요. 이 find라는 명령은 상당히 복잡하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설명드리는 우리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 같고요. 여기 있는 예제 중에 몇 가지 여러분이 눈여겨보실 만한 것을 몇 가지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 여기 있는 요거는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찾는데 파일의 이름은 tec-mint.php고 파일의 확장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. 파일의 확장자를 f로 하면 요건 파일이라는 뜻인 거죠. 이렇게 되면 혹시나 tec-mint.php라는 디렉토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찾는 파일의 목록에서 빠지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요건 이제 find라는 명령을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기능을 보여주는 건데요. 자 find.php, 현재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디렉토리에서 파일을 찾는데 파일이 디렉토리가 아니라 파일이어야 되고 이름은 tec-mint인 파일을 찾는 거죠. 그러면 그 파일을 찾은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해서 exec는 execute, 즉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. 무엇을? rm-f라는 명령을 실행시킨다는 뜻이에요. rm은 파일을 삭제하다. –f는 삭제할 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삭제하라는 뜻입니다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중괄호 기호는 명령을 통해서 검색한 파일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? 그 이름이 이곳에 위치하게 됩니다. 그 얘기는 뭐예요? 검색된 파일을 삭제한다는 그런 강력한 명령인 것이죠. 자 이렇게 해서 find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. 좀 더 자세한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설명서를 보시거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find의 사례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어떤 파일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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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